안녕하세요. 상담해주는 미술가입니다. 그림을 처음 배울 때 사진을 보고 그리면 배우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데요. 취미로 잠깐 한두 번 그리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입시같이 어떤 목적 때문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미술을 할 계획이라면 처음에는 실물을 보고 드로잉을 배우는 게 좋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미술을 배운 사람이라면 다 아는 건데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과 비슷한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서 찾아 영상 소개란에 링크를 걸어놓았으니 이미 사진을 보고 그리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끄시거나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진 보고 그린 그림이 어떤 그림이며 또 초보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사진이 발명된 이래로 사진은 여러 분야의 미술 창작에서 크게 또는 적게 자료로 계속 쓰이고 있어요. 잘 활용하면 전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처음 드로잉을 배울 때는 사진이 아닌 실물을 보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의 시선으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미술은 사람이 사람의 의견을 전달하고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고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인간의 활동이며 작품인데 처음부터 사진을 보고 그리면 카메라, 즉 기계적인 시선을 반영하는 작품을 만들게 되거든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사진은 카메라 렌즈가 기계적으로 빛에 반사된 모든 걸 카메라의 성능에 따라 캡처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프레임 안에 있는 걸 모두 선명하게 확실히 잡아내요. 빛, 선, 형태, 그림자 등 모든 시각적인 정보를 최대한 놓치지 않죠. 특히 초점이 잡힌 부분은 아주 자세하고 뚜렷하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사실 물건 하나를 보더라도 시야의 모든 걸 그렇게 자세하게 보지 않거든요. 아마 카메라처럼 그렇게 모든 걸 다 뚜렷하고 정확하게 보면 눈을 뜨고 있는 게 정말 피곤할 거예요. 뇌가 견디지 못하겠죠. 사람은 시선이 향한 곳을 중심으로 주변은 흐릿하게 봐요. 어렴풋한 색깔이나 형태, 분위기만 느끼는데 이건 카메라나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으로 만든 흐릿한 감각과는 좀 달라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도 사진만큼 범위가 크지 않아서 모두 뚜렷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사진과 똑같이 그리고 세세하게 그리면 그릴수록 사람이 보는 시선에서 멀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그림보다는 사진이 익숙해져 있어. 사진 같은 그림이 잘 그린 그림이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이런 생각을 바꾸는 길은 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다양한 그림을 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사진을 보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사진에서 카메라의 초점은 사진의 중심에 있는 사람과 나무에 맞춰졌어요. 지금 여기 제가 표시를 하는 부분이 전부 뚜렷하게 나온 거 보이시죠? 여기 나뭇잎이랑 쪽에 나뭇잎 모두 선명하고 뚜렷하게 나왔어요. 나뭇잎 하나하나의 형태가 구분이 되죠. 그리고 테이블이 4개인데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의 명암이 확실하게 보여요. 여기 앉은 사람의 팔을 한번 볼까요? 좀 더 확대를 해서 여기 앉은 사람의 팔과 여기 앉은 사람의 팔이 명암이 모두 선명하게 보여요. 입체적으로 느껴지죠? 그라데이션이 있고 사람은 이렇게 광범위하게 또 자세하게 사물을 지각하지 않아요. 한 번에 이렇게 본다는 건 불가능하죠. 만약에 정말로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면 주변에 있는 거는 흐릿하게 보일 거예요. 한 번 블러 효과를 한 번 넣어볼게요. 어렴풋하게? 이 정도로 아마 보이게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원래 사진을 들어와서 만약에 또 초점 없이 흐리게 이 풍경을 보고 있다면 전체적으로 흐리게 보일 거예요. 역시 한 번 효과를 넣어볼게요. 어렴풋이 이 정도라고 하면은 디테일은 다 사라지죠? 나뭇잎도 형태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 대신에 이 사진에 있는 파란색 하늘과 연두색과 노란색의 땅이 뚜렷하게 느껴지죠? 색깔과 분위기만 강하게 지각이 돼요. 이 사진을 한 번 볼게요. 이 사진은 뒤쪽 나무가 약간 흐릿한 것 말고 모든 게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온 사진이에요. 테이블을 보시면 테이블에 빨대가 굉장히 작은데 몇 개인지도 보이고 사람들 옷 주름도 자세하게 다 보이죠? 실물을 보면 어떻게 보이는지 한 번 흐릿한 처리를 해볼게요. 중심에 할머니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주변을 한 번 흐리는 효과를 넣어볼게요. 보시다시피 주변은 모두 흐릿하게 보여서 자세한 명암이나 개수 같은 거는 정확히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컴퓨터로 흐릿하게 처리하는 것과 눈으로 흐릿하게 보는 거는 많이 다르긴 하지만 대략 어떤 건지 이해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렇게 눈에서 보이지는 않죠? 좀 부자연스러운 것도 있고 눈이 지각하는 거랑 확실히 달라요. 이 영상을 보고 나신 뒤 직접 눈에 초점을 가까이 두고 또 멀리에도 두면서 한 번 해보시면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이번엔 카메라에 초점이 잡힌 부분이 아까보다 넓지 않은 그런 사진이죠. 중앙에 있는 사람들과 강하지만 뚜렷하고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도 사람은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분위기만 본다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흐리게 보이겠죠? 그러면 역시 빛 반짝이는 부분과 전체적인 명화가 색깔만 느껴져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의 얼굴을 자세하게 본다면 가까이서 봐야겠죠? 크게 봐야 되니까 얼굴을 자세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얼굴의 모든 부위가 자세하게 보이진 않아요. 예를 들어 보통 사람은 눈을 많이 보잖아요? 눈을 본다고 하면 눈 주위로 코나 입이나 얼굴 다른 선의 형태는 좀 흐릿하게 보여요. 명암도 확실하게 보이지 않고 어떤 선은 흐리고 빛도 어디가 더 밝은지 아마 애매할 거예요. 애매한 거는 그대로 그리면 돼요. 드로잉에 모든 걸 정확하고 선명하게 그려야 한다는 건 강박관념이에요. 처음에는 특히 잘 그려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서 사진을 보고 그릴 수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부를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림을 그린다는 건 보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이것에 대해선 다음 영상을 준비해 볼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